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역대화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봐. 가바는 높다. 이런 말이죠. 높이다. 그러니까 리뽀. 여기 레버가 마음인데 그의 마음이 그에게서 높아졌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이 말이죠. 아주 뭐 신났다. 우리나라 말로 즐거워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보통 뭐 교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가바가. 마음을 가바하면 교만하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좋은 의미로 쓰여있죠. 아도나 여와. 그 다음에 여기 다르케는 길들이란 말이죠. 여와의 길들에서 그의 마음이 그에게서 높아졌다. 여기 가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3인식 남성단수 가바에 여기 해가 또 붙었잖아요. 그 마음에서 마음이 높아졌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여와의 율법에서. 그리고 오드 또한 오드는 뭐 까지 또한 뭐 스틸, 어게인 이런 말이죠. 해실르는 이제 여기 요드가 들어갔죠. 요드가 들어가면 품산은 일단은 수르 제거하던데 해실르는 히필형이겠죠. 제거했어요. 뭐를요. 엣더 바모트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했는데 산당은 사실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산에 있는 당이니까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솔직히 뭐 꼭 당을 지은 건 아니에요. 산에 당을. 그게 아니고 산에 뭐 그냥 재단 안에 지은 그런 것도 반모시라 하기 때문에 산당보다는 높은 재단, 높이 있는 재단 뭐 이렇게 제가 번역했어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17장 6절에 보면 에 잠시만요. 17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죠. 역대, 역대하 역대하 17장 6절 거의 다 이제 보나 안보나 산당으로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너무 그냥 해오던대로 그렇게만 해서는 안된다. 좀 뭔가 생각을 하고 휘부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17장 6절에 보면 음 역대하 17장이죠. 잠이 그죠. 들겠나 그러면 안되겠죠. 자 17장 6절에 보면 17장 6절인데 또 16절 했네요. 자 오늘 아침에 조금 자 17장 6절에 보니까 어 산당 거의 산당이죠. 개역도 산당이고 개정도 산당이고 근데 저는 이제 높은 재단 높이 있는 높은 곳에 둔 재단 높이 둔 높은 곳 높은 곳 해놓은 데도 있네요. 그죠. 산당 거의 산당이에요. 산당 산당 세번역도 산당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 번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좋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이따가 다른 단어 나오는데 한번 보죠. 산당과 그리고 하 아셰림 아셰림은 말 그대로 아셰르죠. 아셰라상 아셰라상을 미 뭐뭐에서부터 예우다 유다에서부터 제거하였다. 여기 보면 해실르가 동사입니다. 제가 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이그 박 리포 바 다르키아도나이 왜 오드 해실르 에트하 밤모트 왜 엣트 아셰림 미 후다 이렇게 되죠. 자 7절 자 그래서 그 우 비 쉐나트 그리고 또한 뭐뭐 안에 쉐나트 샬로시 하면은 샬로시는 3이죠. 3년 에 그리고 3년 에 누구 내 뭐뭐 의 3년 에 말코 하면은 여기 무조건 멜렉이 들어가면 통치하고 연관이 돼요. 다스리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의 통치 3년 에 그리고 샬라크 샬라크는 딱 떨어지는 단어예요. 삼식남성단서 완료 보냈다 샬라크 던지다 손을 뻗다 이런 뜻이 인데요. 그래서 내보냈다 내 누구 누구에게 샤라이브 보 사라이브 사라이브는 대장들이죠. 그리고 보가 붙었으니까 그의 대장들 그러니까 저는 그의 대장들 주로 그렇게 보내가는게 좋죠. 대장들 근데 이제 계정은 사라를 대장들 뭐 두령들 왔다갔다 많이 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레 벤하일 벤하일 저는 여기 보면 벤하일 여기서부터는 사람이름들이죠. 벤하일과 그리고 우 레 그리고 오버 오베드야 여우와의 어떤 종이다는 이름의 오베드야 그리고 레 울레 누구에게 제카르야 하나님 기억하신다 제카르야 울레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고 네탄엘 하나님 주신다 이름 자체만 보면 뜻이 다 있잖아요 우 레 미카야후 미카야후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같으신 분 누구냐 미카야후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레 라메드 가르치게 하였다 라메드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라메드 여러분 보면 피엘령 강세형 이죠 그래서 원래 이 라마드 자체가 피엘령 을 취해요 여기 보면 거의 뭐 피엘령 가르치게 하였다 어디를 베아리예후다 유다의 도시들을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7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 렐레 미카야후 렐라메드 베아레 예후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가면서 가르치게 하였죠 8절에 보면 베 그리고 임마헴 그들 헤먼 이제 그들이죠 그들 그래서 여러분들 전미해 보시면 헤먼 그들 임은 함께 그들과 함께 레비 하 레비 임 이건 전관사고요 레비 사람들이 있었고 있었는데 저는 번역에 그와 함께한 레비 사람들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거의 이름들이 가르치게 하신다 쉬마야후 듣는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쉬마야후 그리고 우 네탄야후 아까 했죠 여호와께 주신다 그리고 우 제바드 제바드 야후 그 다음에 왜 아싸 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렇게 읽어라 가로친 거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렇게 읽어라 이거죠 우 쉬미 에라모트 쉬미라모트 그리고 비 비 호 나탄 나탄 여호와께 주신다 뭐 그런거죠 그리고 와 아돈 야후 아돈 야후 이렇게 읽으면 되죠 여호와는 주님이다 그리고 토비 야후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름 자체가 다 뜻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리고 베 톱 그리고 아돈 야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쭉 이름 적어놨는데 8절에 보면 함께한 스미야 느닷야 스바데 아싸 헬 스미라못 요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톱 그 다음에 도비야 다음에 나온게 도비야 도비야 그리고 톱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 여기까지 이제 이름 요소부터 요소부터 레윈인 사람들 여기까지 이름 이었죠 그러니까 이러면 처음에 이제 히브리어 읽으면 헷갈리는게 이게 뭐 이름인지 지명인지 막 히브리어 적어놔는데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다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히브리어 공부할 때 뭐 이게 이름인지 지명인지 뭐 어 그런데 레위인들이 였고 또한 인마햄 그 다음에 엘리 샤라 그 다음에 엘리 샤마 엘리 샤마는 하나님 내 하나님 들으신다 그죠 엘리 샤마 이름 이름의 뜻이 다 있죠 그리고 비호람 그리고 엘리 샤마가 그들과 함께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예호람이죠 이거는 예호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코하님 자 코하님의 문제입니다 코하님은 자 보세요 17장 8절 한번 볼게요 17장 8절 보면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이제 나오죠 자 우리나라 성경은 뭐 거의 1880년 이후에 거의 이대로 그냥 생각하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코하님 코헨을 거의 다 제사장으로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의 제사장으로 번역했어요 제사장 근데 저만 이 성직자로 번역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제사장 이에요 제사장 그죠 이거는 한 가지 어떤 데는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사제라고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제는 좀 약간 캐톨릭 냄새가 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이렇게 우리 번역에도 이렇게 제사장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사장이 뭐가 문제냐면 한자로 제사장이 중국 성경이에요 첫째는 중국어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라는 걸 제가 사전을 미리 찾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음 사전에 여기 제사입니다 이 한자 그대로 써요 중국의 성경에 제사는 무슨 뜻인지 알고나 써야 돼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넉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 이게 제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넉 귀신에게 음식을 차리는 제사의 장 여기에 우리가 그 데피니션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의미에 그래서 성직자로 하는 게 그래서 좋다 오히려 이교도 그 제사장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코엔으로 쓰는 그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쓰고 우리 하나님을 성기는 사람은 좀 다르게 써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제가 고민해 낸 게 성직자에요 성직자 그래서 좀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런 것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썼다 성직자 의미로 그렇게 말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저도 이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양심상 이건 아니다 그래서 코엔을 성직자로 바꿨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은데요 성경책 읽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감동 영감 영감 자 그래 8절에 배 임마헤엠 할레비임 샤마야후 우 네탄야후 우 제바다야후 웨 아사헬 그리고 두 번째가 읽으면 됩니다 우 쉬미 라모트 위호 나탄 와 아도니야후 웨 토 비야후 웨 토 아도니야하 하 레비임 웨 임마헤엘리 샤마 위호람 웨 하 코하님 이렇게 되죠 자 9절 오늘 몇 절까지죠? 11절까지네요 이거 우리 참 절수를 많이 넣었어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바 라마드는 가르치다잖아요 라 그들이 가르쳤죠 그죠 어디서 베 비후다 유다에서 가르쳤죠 라마드는 여러분들이 분해를 본 피엘 강세용으로 썼어요 원래 이 피엘용으로 써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써있는 형태들도 있다 그들이 가르쳤다 유다에서 인마헴 그들과 함께 뭐가 있었어요 세페르 책입니다 세페르 토라트 율법의 책이 있었고 여호와의 율법의 책이 있었고 여기까지 해야되죠 그리고 바 야소부 사바부가 주위를 돌아다니다 순회하다 이런거니까 그들은 돌아다니다 베콜 모든 알의 도시들 예후다 유다의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바 예 라메두 가르쳤다 3인칭 복수 그죠 3인칭 복수 바보 연경형 과거로 해석하죠 그들은 가르쳤다 바 암 백성들이에요 여기는 암은 백성이죠 그죠 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 예 라메두 비후다 왜 인마헴 세페르 토바라트 아도나이 바 야소부 베콜 아래 예후드 바 예 라메두 바 암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절 자 10절 자 10절 바 예 있었다 바 예 암 있었다 뭐 뭐 함께 하였다 이런 말이죠 파하드는 두려움 트렌블링 또 경외함 뭐 이런 것들이죠 알 뭐뭐에 대해서 콜 모든 그 다음에 마멀레코트 통치죠 그죠 또는 뭐 마멀레코트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왕국들 왕국들 있네요 여기는 그리고 오프가 붙은 복수형이에요 왕국들 나라들 마멀레카 이러면 왕국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라초트는 이제 땅들 땅들에 있는 왕국들 데터야의 나라죠 그 다음에 세비보트 주위에 있는 어디 주위 유다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땅들의 왕국들 그리고 알 위에 여우와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유다 유다주위죠 예우다 그리고 벨로 없었다 그리고 니엘르 하무 여기 라함이 이제 전쟁이죠 그런데 여기 니가 있으니까 니팔령 사미생 여기 우가 붙었죠 그래서 얘는 복수형 그래서 그들에게 없었다 이 말 이렇게 해야 되죠 니가 붙은건 니팔령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들에게 없었다 임 예우샤파타 예우샤파타와 함께는 전쟁이 없었다 그 말이죠 10절 10절 읽습니다 11절에 이제 읽고 오늘 보면 끝이죠 자 그리고 우 미 뭐뭐에서부터 펠라시티임 블레셋에서부터 메 비 임 자 저는 뭐라고 번역했냐 11절에 어 그 11절에 블레셋에서부터 예 온 이 말이죠 메이비임 예 보은 오다는 말이고 어 가지고 왔다 예 그죠 그리고 레 누구에게 예우샤파드에게 가져왔어요 민하는 선물 뭐 이런거죠 조공 그리고 베케세프 은과 맞사 그리고 여기 맞사는 제가 가로채놨죠 맞사 조공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선물과 예물과 조공 그리고 은 조공들 감 또한 하 아르 아라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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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아사람이겠죠 아라빔 아라비아사람들이 메빔 왔다 메가 붙으면요 자 메빔 이라는거는 여러분들이 분사형이에요 휘필형 분사형 메가 붙으면 보통 분사형이 되요 온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온사람 로 그에게 그리고 쏜은 촌 이렇게 바라봐요 어떤사람은 쫀쫀하는데 쫀쫀하게 하지마시고 촌으로 바라봐요 차디 이러지 우리가 쪼디 이렇게 안하잖아요 촌 차디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 쫀쫀하게 쫀하지 말고 쫀쫀해지지 말고 촌 촌에 가면은 양떼가 있잖아요 양떼 그리고 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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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그대로 엘림 엘림 엘림은 순양이죠 순양 엘림 순양들 그 다음 시브와트 7이죠 그죠 알라핌 7천 그리고 우 쉐바 7이죠 또는 메오뜨 7하고 100인가 700 그리고 7700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7700 순냥 아일은 여기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장세기 22장이 나와요 순냥을 예비하셨다 그 아이리 복수형 엘림이고요 자 그리고 태시의 태 야심 시브와트 그리고 어 또 태샤 태샤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 7700을 가져왔다 문장이 끝났는데 왜 뒤에가 뭐가 해석이 좀 빠졌나요 7700과 7700 어 예 7700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야심 태 야심 염소들 염소들 자 염소라는 단어 자 여기 보세요 염소들을 희고트 숫염소네요 그죠 염소들 이 단어는 많이는 안 쓰는 단어인데 태야심 희고트는 숫염소를 그 다음에 시브와트 7000 우 시바 예 700 다 7700을 가져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 우민 펠리 이슈틴 메비임 메비임 리 예호샤파트 민하 왜케세프 마사 요마사 마사 마사 감하 아르비임 메비임 로 총 엘림 시브아트 알라핌 우 시바 메아트 우 태야심 시브아트 알라핌 우 시바 메옷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제사장 문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